그래서 최연이가 28 이네요. 오케이 음.. 열심히 했네요. 짝수라서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음.. 자 전번에 책에서 최연이가 얘가 어떤 소리 날고 배웠지? 혹시 이거 기억나? 아니면 이거 기억나? 이거 봤나요? 이건 night 이거는 light 오케이 이거 배웠거든요? 이게 왜 night냐? 자 IGH가 무슨 소리 난거야? 이게 night냐 IGH가 뭔 소리나 했죠? 그렇죠. IGH가 I 소리낸거야 I 얘는 the IGH가 I T는 to 합치니까 night 그러면 얘는 뭐 됐을까? 저까지 OX 여기까지 소리만 하면 되요 여기까지는 High 됐죠? high I가 무슨 소리 했어요? I가 I 된거에요. Hi GH는 소리가 안나는 거야 Hi 그러면 W는 우지 A는 Y가 E 합치니까 그렇지 하이웨이 뭐라고요? 하이웨이 얘가 하이웨이였어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됐습니까? 얘가 외이 됐고 얘가 하이 합쳐서 뭐가 됐다? 하이웨이 하이웨이 얘는 뭐가 될까? 데일리 그렇지 데일리 데일리 그래서 A가 A, I가 E, D는 여기까지 데일리 데일리 L, E, U, Y가 E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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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데일리 얘는 뭐였더라? 하이웨이 그렇지 하이웨이 하이웨이 얘는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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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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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이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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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든 틀리든 이거 뭔데 와우 Germans 으 플러워 말 에어플로우 에이 그러면 A가 뭐했지 I가 어 그렇지 R은 R 그래서 애가 에어어어어 R R하면 공기를 R F는 L은 O W는 오우 그래서 합쳐서 뭐했어 에어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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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뭐일까 그렇지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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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뭐였지 웨이 에어플로우 와우 에어십 그렇지 에어십 에어플로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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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OK 그래서 R은 R A는 A, I는 E, D는 합치니까 RAID 그렇지 Very good 자 이건 뭐가 될까 그렇지 NORWAY NORWAY N은 O는 O R은 R 여기까지 소리가 NOR W는 그렇지 A는 A, Y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NOR 얘는 합치니까 Very good Right 자 이걸 뭘까 그렇지 Today Today 뭐라구요 Today Today 상관없어요 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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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에요 Today A가 Y는 E, D는 합치니까 그렇지 다 합치니까 Today OK 다음 얘는 뭐가 될까 OK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네 요거랑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리테일 리테일 뭐래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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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여기에 A부터 보자 A는 그렇지 그렇지 I는 E L은 어 그러면 A요리다 A요 근데 T가 붙었으니까 여기까지 소리는 태일 R은 R이고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그래서 리 테일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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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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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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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내 이름 아 참 대표 소리다 그렇지 대표 소리 에 SS는 S A는 Y는 합치니까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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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뭐가 될까 조금 어려워 오 맞았어 근데 여기서 소리가 좀 편하게 소리를 나니까 조금 달라져 어 최연이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잘했어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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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거 같은데 효과의 소리가 CAPTAIN 그 다음에 얘가 CAPTAIN 근데 빠르게 하니까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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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뭐라구요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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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레이스 레이스 베리 굿 오우 잘했어요 자 우리 미연 연습 배운 거 이렇게 골라서 한번 써보세요 엑셜렛 박수 이랄 에이 예 님 님 약 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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